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레나에요 오늘은요 제가 베키나 작가님의 신작인 연이와 버드드랑 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베키나 그림작가 작업할 때마다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림책 작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위로이자 영광입니다 쓰고 그린 책으로는 구름방, 북풍을 찾아간 소녀, 분홍줄, 다샤베트, 어제저녁, 삐아기 엄마 장수탕 선생님, 꿈에서 맛본 똥파리, 이상한 엄마, 안사탕, 이상한 손님, 그리고 많은 게다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어린이 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란 추모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작가 소개를 살린 애가 지금 했고요 여기 이건 커버고요 이렇게 박히면은 약간 분홍색 커버가 나옵니다 연이와 버드드랑 커버는 책 속에 나와 있지 않은 장면이에요 베키나 작가님이 커버를 위해 따로 만드신 걸까요? 커버에는 예전 베키나 작가님의 작품도 나와있고 눈길을 헤매는 연이의 모습이 슬펴보여요 이 책의 줄거리는요 연이는 나이 든 연인과 살았는데요 그 연인이 연이를 되게 구박시켜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신데리라 같고요 뒷부분은 연이가 버드드랑의 집을 발견하면서 생겨난 일들이 좀 많이 나와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슬픈 내용도 있는데 나중에는 행복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읽다가 되게 눈물 나고 슬픈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은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는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요 버들도령의 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버들도령을 직접 다 탄 그런 장면이에요 결말은 결국엔 행복하게 끝나지만 예쁜 이름 슬픈 그런 이야기예요 베키나 작가님의 책을 되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와가지고 얼른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베키나 작가님의 책도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럼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